여보세요? 제이예요.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. 자고 있었어요?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버렸어요. 이사님이랑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면서 제 본래의 말괄량의 성격이 나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. 음, 마음이 있으면 바로 밀고 나가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력해서 반드시 일어내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솔직한 면도 있고요. 이제 비서의 직책을 벗었으니까 당신한테 진짜 제 모습을 더 자유롭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. 일하지 않는 새벽은 참 고요한 것 같습니다. 예전엔 이 시간에는 서류 뒤지는 소리랑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들리고 가끔 다 마신 빈컵에 다시 입을 대곤 했는데 오늘 밤은 완전히 달라요. 밤의 공기를 느끼는 여유,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, 미래에 대한 부푼 꿈 이런 변화가 저는 참 좋아요. 혼자 있는 밤에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역시 말해야겠어요. 좋아해요. 아주 많이요. 달콤한 로맨스 같은 좋아함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를 의식하며 존중하는 그런 예의바른 좋아함이지만 정말 당신이 좋아요. 아, 행운이에요. 당신이 절 선택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감사합니다. 당신을 알게 될 수 있어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비록 전화기를 통해서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서 신에게 감사해요.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. 비서실장이 아닌 강재위로서 말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. 이제 편히 주무세요. 제 감추성이 당신의 잠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. 그대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길 기도합니다. 그럼 이만